공무여인숙 백석 삼수삼십리 해산칠십리 삼파후창이 삼백열리 북두가 산머리에 내려앉는 곳 여기 행길가에 나앉은 공무여인숙 오고 가던 길손들 날이 저물면 찾아들어 하룻밤을 묵어갔나 면양 700마리 큰 계획 안고 군당을 찾아갔던 어느 협동조합 당위원장 근로자 학교의 조직과 지도를 맡아 평양대학에서 온다는 한 대학생 마을마을의 수력발전 화력발전 발전시설을 조사하던 군인민위원회 일꾼 붉은 편지 받들고 노동속으로 들어가며 산과 땅 먼 임산시험 사업소로 가는 작가 제각기 찾아가는 곳 다르고 제각기 서두르는 일 다르나 그러나 그들이 이 집에 이르는 길 이 집에서 떠나가는 길 그것은 오직 한갈래 길 사회주의 건설의 길 돈주와 고사가 이끼덕이 치고 통나무 굴뚝에 두아름이나 되는 이 집아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 따라 급한 길 다우치다 길점은 사람들 하룻밤 내 품에 쉬어가나니 아직 제 덩실하니 짓지 못한 삶은 행길까이 조그마한 여인숙이라 내 스스로 너를 여기지 마라 창구름 놓던 투박한 자리로 남아 너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 힘 받치는 귀한 것이 어니 공무를 보는 숙박소 공무연숙 이라는 끝